보물이 있단 소리를 들었어 나무에 있는 이끼 사는 칩 나의 이기 얘들아 내가 이곳에 보물이 있단 소리를 들었어 아니 그런 보물 말고 뭔가 특별한 거 한번 찾아볼까 이건 방송이잖아 나무 뾰족해 황금빛 너무 맑고 빛나지 않아 이건 나무에 있는 이끼? 이건 너무 작아 이 나이태는 어떨까? 너무 오래됐어 이건 나무집의 채각이잖아 이 사이로 무디지나지 하지만 매끄럽지 않아 이건 흰나비? 나방 아니야? 하지만 꽃 나라며겠지 이것도 아니야? 빨간 당풍나무 그리고 바람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아직도 보물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저 높이 올라가보면 있지 않을까?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어 걱정마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안녕 텐 안녕 1, 2, 3, 4 1도 아기 2도 아기 3도 아기 4는 10 고마워 10 덕분에 잘 올라왔어 별 말씀해 우와 해가 빛나고 있어 더 높이 올라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준비됐어? 예이 봐 여기서 보니 숲이 너무 멋있잖아 우와 정말 멋있다 숲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을 줄 몰랐어 더 이상 다른 보물들을 찾을 필요가 없겠어 안녕